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닛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은 매니저와 함께 업종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IRA 법안의 설득 주정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드리고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2차전지 산업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안 오른 것 중에 살만한 게 뭐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조정을 받아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은 2차전지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조정을 받을까 받을까 하는데 또 올라가고 있는 게 2차전지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일단 IRA 세부안부터 정리를 자세하게 해볼까요? 리포트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핵심 두 가지 요건은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입니다. 핵심 광물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이 포함되고 배터리 부품, 구성 물질에는 양극재, 음극재, 박, 고체, 전극용 메탈, 전해질 바인더, 첨가제가 포함됩니다. 핵심 광물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체결 가공을 해야 되고요.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슈. 이번에 추가적인 부분은 미국 FTA 체결 국가가 아니더라도 체구를 하더라도 다른 체결 국가에서 가공을 했을 때 부가가치 50% 이상 창출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이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양극재, 음극재, 양극판, 음극판 등이 있는데요. 북미 최종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게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에 분류될 것이냐, 배터리 부품에 분류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광물에 분류가 됐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서 FTA 체결 국 범위를 좀 더 넓혀줬다는 부분인데요. 기존 FTA 체결 국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는, 협력을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3월 28일에 일본하고 미국이 협정을 했고요. 최근에 유럽하고도 협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향후에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미국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이지만 핵심 광물의 원산지인 국가와도 충분히 협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국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와 고려화연과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배터리 업스트림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가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과 광물 구성 물질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게 핵심이고 그럴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재 업체들은 부담을 또 줄일 수가 있겠고 장비 업체들은 또 미국 본토 투자를 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IRA 법안의 세부 규정에 대해서 시사점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광물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고 두 번째는 중복 투자 이슈입니다. 중국을 배제하다 보니까 일본, 유럽에서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중국의 소재 업체들도 탈중국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세부 규정에 대한 산업의 영향도를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양극제, 은극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확보라든지 북미 투자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주가는 오히려 전액이나 분리막 같은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들은 북미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역시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나 전구체 내재화 기업들이 최대 수혜로 계속 부각이 될 것 같고 한국셀 업체의 경우에는 LFP 투자를 북미 쪽에 확대를 더욱 속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 부장 업체들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생산, 공급망 확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의 SDI와 공급 논의 이슈도 도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앞서 LNF, 다음에 SKC와 같은 업체들과 직납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이 외에도 최근에 LG와 포스코 퓨처엠, SKIE 테크놀로지와 같은 업체들도 공급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는 것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같은 이들 업체들도 결국은 IRA 세부 규정이 확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망 확보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소재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전에 분리막 업체들은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수혜 측면에서 가장 또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내에서? 우선은 제일 가장 수혜는 광물, 광물을 확보를 하고 광물을 재련하는 기업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앞서 계속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유이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핵심 광물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채굴하는 게 문제가 있었고요. 채굴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제는 중국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제를 배제하고 나면 사실상 정제 시설 혹은 가공 시설들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 많이 지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이 전구체라든지 페퍼토리 리사이클링, 그렇죠.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리튬도 그렇습니다. 리튬의 대부분은 정제는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 국내 셀업체들이 기사에 보면 리튬을 확보했다,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수산화 리튬이 아닌 탄산 리튬입니다. 탄산 리튬을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가져오게 되면 수산화 리튬으로 미세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가공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 시설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재련업을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유리한데 국내에서 재련업을 하던 대표 기업에는 포스코, 고려아연, LS, 영풍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다 페퍼토리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아직 발표 안 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LS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포스코하고 고려아연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배터리 소재의 풀 라인업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은 광산에서 채굴을 시작해서 재련을 하고 수직 계열화를 해서 국내 고객사, 포스코는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은 LG화학 합작사로부터 전구체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잘 구축한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에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광물 재련 기업이 핵심 수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좀 가고 있는 장비 쪽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복 투자가 핵심 이슈인데요. 중복 투자라고 하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 것은 당연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외에도 일본 유럽 업체들이 그동안 유럽의 전기차 업체, 셀 업체죠. 이 셀 업체가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중국 업체들도 중국 내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광물 요건을 피할 수 있도록 탈중국화를 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최근에 에코 프로나 SK 호나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업스트림과 관련된 한국 장비 업체들이 수익이 될 텐데요. 최근에 윤성 FNC와 같은 믹싱 장비도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DYPNF와 같이 폐패턴 리사이클링, 전구체 이런 쪽의 장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업체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아니면 자국의 생산시설을 지었을 때 관련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면 TSI, CIS, 하나기술, M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M플러스에 좀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M플러스의 레퍼런스 중에는 AESC라고 하는 일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최대 주주는 중국계, 인비전이라고 하는 신대상 업체입니다. 즉 특이한 부분이 중국계 회사이지만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맞죠. 중국 셀업체는 아닌데 일본 셀업체로서 북미 쪽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고 이처럼 AESC는 전 세계적으로 케파를 많이 증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M플러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이슈는 레퍼런스 중에 LFP 기업인 미국 현지의 LFP 기업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중국의 LFP, 중국의 LFP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LFP 공장이 많이 지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미국 현지에서도 LFP에 로컬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M플러스가 주목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하셨어요. 전에 분리막 업체에서부터 다양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평가된 2차전지와 관련된 내용들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분리막은 최근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관련된 종목들 다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 띄워주시면 제가 2차전지 비즈니스로 전환 중인 저를 주목할 만한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스닥 중심으로 2차전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4월과 5월에는 코스피 중심에 2차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꼭 LG 엔소리는 삼성의 SDI, SK노베이션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본업,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본업을 하고 있는 업체지만 2차전지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봐야겠다고 생각되는 게 LS하고 OCI인데요. OCI는 좀 뜬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LS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산 이케를 생산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황산 이케를 생산하겠다고 먼저 발표한 회사 고려현이죠. 재련 기업, 재련업을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이고요. 앞으로 폐패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투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OCI는 5월 1일에 OCI 홀딩스와 OCI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OCI 홀딩스 밑으로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혹은 태양광 산업 등이 포함이 되고요. OCI 신설 회사인 OCI 쪽으로는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베이지 케미칼, 카본 소재 등이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OCI 홀딩스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릴 것 같은데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OCI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OCI 쪽으로는 신사업들이 다 붙게 됩니다. 반도체 쪽도 있고 배터리 쪽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터리 신소재 개발하는 쪽이 붙게 되는데 현재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응급제용 피치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첨가량이 늘어나게 되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CNT 도전제를 많이 첨가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CNT 도전제 말고도 하나의 더 방법이 있거든요. 코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코팅을 하는 소재가 피치라고 하는 소재이고요. 원래 하반기부터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 법인인 피에노 케미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국내 첫 번째 양산이고 국내 첫 번째 국산화 이슈이기 때문에 OCI를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볼 게 아니고 배터리 쪽으로 전환되는 기업으로도 볼만하다고 해서 오늘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OCI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유닉스토리 자산운영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